완도군은 바닷물 방사능 연속 감시 시스템을 청산면 여소도에 설치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완도군은 바닷물의 방사능 실시간 감시 체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라고 밝히고,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완도군은 수산물 가운데 전복, 광어, 다시마 등 12개 품목을 출하 시기에 맞춰 방사능과 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